자, 백보드에 맞았어요. 왼쪽 빠르게 던집니다. 그리고 백샷 성공! 굉장히 어려운 득점이었는데요. 11세 경기에서도 지금 70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첫 득점이었죠 잡자마자 캐치인 샷으로 네 근데 거리가 좀 있었고 중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만 이강 선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진거로 선수 그리고 마지막에 손재원이 해결해줬습니다 손재원 선수가 여기까지 연결을 해봤어요 다시 볼까요 이 장면에서 스피무브였죠 손재원이 옆에 있다가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홈을 좀 보니까 예전에 또 강동희 지금은 이제 농구계를 좀 떠나계시지만 네 진거로 꿀빈 강동희 선수 시절의 슛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스코어 차이는 한 점 차이입니다 자 탑에서 오 크리에이션 깔끔한지 아주 깔끔한 그런 동작 터치아웃 지금은 수비가 좀 떨어져있는 틈을 타서 그렇죠 자 리바운드 따냈고요 긴무빈 가져왔습니다 왼쪽 연결 해크 동작 이후에 볼을 지켜 냈고요 페이드 아가요 슛이 나왔습니다 아쉽게 엔드원을 놓쳤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장면에서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멋진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 정확하게는 이제 뭔가 엽 진건우 편하게 던집니다, 트윙샷! 파울 트러블에 좀 걸렸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오우! 자, 거친 득점에 장석준! 지금 맞고 나갔죠? 자, 지금 스크린 플레이가 좋았어요. 날씬도르같이 빠져나가네요. 지금은 이강 선수에 가려져서, 로마크 비슷하게 해서 레이업을 올려놨습니다. 장석준, 바우 패스! 컨디플레이! 지금 장석준 선수의 굉장히 첸치 넘치는 패스 계속해서 심판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쉽다는 거죠 지금 컷퓨플레이가 아주 깔끔했습니다 노마크 비슷하게 해서 레이업을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석준 컷퓨플레이 지금 장석준 선수의 굉장히 첸치 넘치는 패스 자 김수민 스텝 5에서 왼손 지금은 서서 플레이를 했어요 손재원이 메이드 해주네요 마지막 해결사였습니다 다시 점수는 한점차 영원가가 나왔습니다 장석준의 패스 오른쪽 던집니다 크리샷 깨끗해요 윤여찬입니다 윤여찬 오늘 중단시켰죠 이 장면에서 네 결국에 득점을 올려줬고요 네 지금 잘내줬어요 네 오 진건호 네 진건호가 해결하겠죠 오 오 여기서 오페스 파울이 나오네요 자 지금 여기서 손재원 선수의 움직이면서 스크린을 걸어줬거든요 네 지금은 가서 부딪치는 바람에 오페스 파울을 빠르게 올라가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오 진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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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놨습니다 진건호 진 진해 진해자 진해 찬 Pur 강아iances 찬 Danger equit 실패 가구려 내